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김종인 위원장은 특별히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처음 듣는 게 많이 들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걸 찬반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을 하고 나면 야당 내에서 친박과 친위가 싸워서 자밀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친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여권에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작 차원에서 접근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심판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현 정권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때 이제 화해의 제스처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가장 편한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면이라는 것도 국민 정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면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통합일 거예요. 적어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고령자이고 그러니까 사면을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보수 정당에서 계속 또 그런 요구를 해왔고. 그런 것도 국민들도 좀 감안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과연 시기가 맞느냐. 또 사면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형량을 정치적인 이유로 줄여주는 것인데 일반인과 당장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김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만큼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이게 맞는 일이냐. 만약에 좀 더 이것이 타당했다면 국민들이 더 줄기차게 강하게 요구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여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아직은 좀 섣부러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시기가 언제가 적당할지 또 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또 정치적인 오해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명분도 중요해 보입니다.